여러분 안녕하세요. 식감 좋은 영어 학습 아삭 영어입니다. 오늘은 2015개년 고등영어 2 YBM 박준원 사과를 빠르게 정리할게요. 모두를 위한 평등,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명사니까 깰 수 없는 것들을 깨는 것 이거니까 전반적인 내용이 견고한 편견을 부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목 잘 뽑았습니다. 오늘날 여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의 재능과 능력을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노력의 거의 모든 영역 속에서 정리되죠? 그들은 여성들은 경쟁합니다. 남성들과 한때 남성이 지배했던 분야에서 남성이 지배했던 분야가 어떤 분야예요? 뭐뭐와 같은 정치, 비즈니스, 과학, 기술, 스포츠와 같은 세월의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여성의 권리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역할 속에서의 여성을 당연한 것으로.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랄 겁니다. 알게 된다면 대절 전체를. 1960년대만큼 최근에 이거니까 1960년대만 해도 여성들이 심각하게 제약을 받았어요. 그들의 직장 삶 속에서, 직장의 생활 속에서인데 여기서 전체적인 내용은 직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전반적인 내용에서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여성들이 심각하게 그들의 생활 속에서 심각하게 제약을 받았다고 해석을 한 겁니다. 뭐뭐 때문에, 비합리적인 차별 때문에 그들, 여성들에 반한, 여성들에 반대하는 그 비합리적인 차별 때문에 심지어 미국에서 조차도 미국이 어떤 곳이에요? 이곳이 외열이 설명하죠. 평등이 오랫동안 여겨져 왔던 곳이에요. 가장 고상한 인간의 가치들 중 하나로 평등이 오랫동안 여겨져 온 이 미국에서 조차도 여성들이 한때 누릴 수가 없었어요. 남성들하고 똑같이 남성들과 똑같은 권리와 특권을 누릴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뭐뭐를 제외하고 그들이 여성이었다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남성들과 똑같은 권리와 특권을 누릴 수가 한때 누릴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조차도 여성들은 또한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입학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것은 입학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겠죠. 아이비 리그 대학에 예일과 프린스턴 대학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학생들을 1960년까지 이렇게 직역으로 연습을 하시고요. 이거를 이제 의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1969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예일과 프린스턴이 여학생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두 문장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거니까 연습하세요. 어떤 주, 몇몇 주죠. 미국에서 몇몇 주에서는 여성들이 제외되었습니다. 배심원단에서 뭐뭐 때문에 그 여성들이 여겨졌기 때문에 투투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니까 너무 연약해서 들을 수가 없다. 끔찍한 범죄의 세부사항을 그리고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니까 너무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너무 공감을 해서 유지할 수가 없다. 객관성을 뭐뭐에 관하여 사람들에 대하여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고소를 받은 고소를 받은 범죄로 고소를 받은 사람들을 피의자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미국에서 몇몇 주에서는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여성들이 배심원단에서 제외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여성들이 여겨졌기 때문이죠. 너무 연약해서 범죄의 끔찍한 세부사항을 또는 끔찍한 범죄의 세부사항을 들을 수가 없고 선천적으로 너무 공감을 해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없다. 범죄로 고소당한 사람들 즉 피의자에 대하여 객관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없기 때문에 배심원단으로부터 제외되었다라는 거예요. 은행들은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발급하는 것을 신용카드를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에게 은행들은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에게 신용카드 발급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녀가 결혼했다 하더라도 그녀의 남편이 요청되었습니다. 요구되었습니다. 사인하도록 그것에 즉 신용카드 발급하는 것에 1960년의 기간 동안에 혁명적인 변화가 출현했습니다. 나타났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처음에는 그 변화에 대한 요구들이 촉발되었습니다. 머무에 의해 지속적인 인종차별에 의해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대한 반하는 즉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반하는 지속적인 인종차별에 의해서 그 변화에 대한 요구가 촉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 시민의 권리를 민권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제 민권운동에 의해 민권운동이 뭐냐면요 위치가 설명을 해줍니다. 요구하다 요구했다 모든 사람들이 받도록 똑같은 대우를 다시 한번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대우를 받도록 요구한 이 민권운동에 의해 이끌려진 사람들 즉 고무되어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또 누구예요? who had been treated 취급을 받아왔어요. 불공정하게 미국 사회에서 불공정하게 대우를 받아왔던 사람들이 시작했어요. 조직하기 집단운동을 됐죠? 왜? 다시 얻기 위해서 되찾기 위해서 그들의 억눌려진 권리를 정리되죠? 그들은 요구했습니다. 평등을 모든 사람에 대한 평등을 뭐뭐라 상관없이 인종, 성별, 나이, 장애, 국적, 종교 또는 다른 어떤 특성들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평등을 요구했다는 거죠. 자 이 문장은 이때 강조고문인데요. 이때 강조고문은 이루어즈댓을 없애서 말이 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동사니까 주어를 강조한 거예요. 1960년대에 이러한 사회운동이 만들었습니다. 미국 여성들로 하여금 시작하도록 도전장을 내밀다 둘 다 보이고 보이지 않는 제약 이 제약이 뭐예요? 놓여있던 제약 그들에게 미국 여성들에게 놓여있던 제약 뭐뭐에 의해 구식의 문화적 사회적 고정관념에 의해 됐죠? 여기까지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미국 여성들로 하여금 구식의 문화적 사회적 고정관념에 의해 그 여성들에게 놓여진 보이고 보이지 않는 제약들 둘 다의 도전장을 내밀도록 시작하도록 도전장을 내미는 것 도전하는 것을 시작하도록 만든 것은 바로 1960년대에 이러한 사회적 운동이었습니다. 라고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리고 이제 이 스트러글링은 분사구문이니까 미국 여성들이 주체가 돼서 노력하면서 고군분투하면서 투부정사하려고 얻으려고 그들의 마땅한 권리를 남성들과 동등한 사람 동등한 사람으로서 됐죠?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이거부터 해석을 해보세요. 1960년대에 이러한 사회운동이 만들었다. 미국 여성들로 하여금 도전하는 것을 시작하도록 보이고 보이지 않는 제약 둘 다의 이 제약이 어떤 제약이야? 여성들에게 놓여있던 제약 뭐에 의해서? 구식의 문화적 사회적 고정관념에 의해 여성들이 노력하면서 얻으려고 그들의 마땅한 권리를 남성들과 동등한 사람으로서 됐죠? 이렇게 시작한 것은 바로 1960년대 이 사회 운동 시기였다 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다음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여러분에게 어떻게 한 용감한 여성 운동선수인 즉 육상 운동선수인 캐슬린 스위처가 극복할 수 있었는지 한 장애물을 남성이 지배하던 육상 운동 문화의 한 장애물을 어떻게 한 용감한 여성 운동선수인 캐슬린 스위처가 극복할 수 있는지 이 전체를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캐슬린 스위처는 태어났죠. 독일에서 소령의 딸로서 근데 이 소령이 누구예요?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곳 즉 독일이겠죠. 독일 미군부대에서 주둔하고 있었던 소령의 딸로서 스위처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졸업했습니다. 고등학교를 버지니아에서 그리고 입학을 했죠. 시라큐스 대학을 1960년대 중반에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달리기에 대해 어린 시절 이후부터 달리기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찾았습니다. 여자 달리기 팀을 대학에서 유감스럽게도 없었습니다. A도 B도 둘 다 그러니까 그곳은 어디예요? 시라큐스 대학이겠죠. 그 다음에 그곳도 다른 어떤 곳 대학과 다른 어떤 곳에서도 역시 없었습니다. 이것은 여자 달리기 팀을 가르치겠죠. 그녀는 훈련을 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남자 크로스컨츄리 팀과 함께 그곳에서 그곳에서 그녀는 사로잡았습니다. 시선을 50살 된 자원봉사자 코치인 어니 브릭스의 시선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목을 받았다 이 소리겠죠. 그녀는 달리기를 원했습니다. 유명한 보스톤 마라톤에서 하지만 브릭스는 강력하게 낙담시켰습니다. 그녀를 즉 그녀를 말렸다는 거죠. 말하면서 대절 전체라고 여성들은 달릴 수가 없었다. 마라톤에서 왜냐하면 이 여성들은 너무 연약해서 완주할 수 없다. 그 긴 레이스를 경주를 그녀의 고집에 따라서 즉 그녀가 고집을 부리자 브릭스는 마침내 동의했습니다. 허락해주기로 그녀가 등록하는 것 그 레이스 경주에 스위치와 그녀의 코치는 확인을 했죠. 규정집과 참가 양식을 확인했습니다. 체크했습니다. 그 당시에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대절 전체를 오직 남성들만 그 경주에 참가할 수 있는 대절 전체가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피하기 위해서 논란을 어떤 논란이냐 따라오게 될 그녀의 등록과 함께 여성으로서의 그녀의 등록과 함께 따라오게 될 그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녀는 참가했습니다. 또는 등록했습니다. KV 스위처로서 참가했습니다. 또는 등록했습니다. 1967년에 보스턴 마라톤이 있었습니다. 4월 19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열렸습니다. 라고 정리한 겁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대절 전체를 그녀가 될 것이라고 그 경주에 또는 그 레이스의 역사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제공받았습니다. 참가 번호 261을 있었습니다. 741명의 사람들이 등록된 그 프로그램에 보스턴은 항상 되어왔습니다. 메카 또는 성지 마라톤 선수들에게는 이제 스위처도 그런 순례자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당연히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메카였기 때문에 메카를 순례하는 순례자들을 마라톤 선수라고 비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마라톤 선수 중에 한 명 즉 순례자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약 4마일 표시 지점에서 그 레이스의 약 4마일 표시 지점에서 한 남성이 있었어요. 도로 한 중간에 흔들고 있죠. 그의 손가락을 스위처를 향해서 그의 손을 가로잡고 있는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족 샘플이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마라톤 레이스 감독이었던 감독이었죠. 그가 소리를 쳤습니다. Get out of 하면 나와라 이 말이죠. 경주에서 나와 이 말인데 더 해를 집어넣어서 이런 삐 경주에서 나와 그리고 나에게 너의 번호를 내놔 이렇게 소리를 쳤죠. 그리고 나서 그는 후려쳤습니다. 그녀의 가슴을 그녀의 참가 번호를 떼어내려고 노력하면서 스위처는 스위처는 너무 놀라고 두려워서 So that 위치 쓰면 틀립니다. 그녀는 돌아섰습니다. 도망치기 위해서 샘플은 계속해서 낚아채려고 했어요. 후려쳤습니다. 그 참가 번호판을 그녀의 등판에 있는 참가 번호판을 후려쳐서 떼려고 계속했습니다. 계속해서 후려쳐서 떼어내려고 했다라는 거죠. 참가 번호를 그녀의 등판에 있는 한 번도 그러한 당혹스러움과 공포를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궁금해했습니다. 또는 고민을 했습니다. 뭐뭐인지 아닌지 그녀가 포기해야 되는지 또는 이탈해야 되는지 그 코스를 다시 한 번요. 이전에 그렇게 당혹스럽고 두려움을 그 공포심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고민했습니다. 뭐뭐인지 아닌지 그녀가 그 코스를 이탈해야 되는지 하지 않아야 될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오직 깜빡거림이었다. 깜빡거리는 거니까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겠죠. 스쳐 지나가는 것이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대절 전체를 만일 그녀가 그만두게 된다면 어느 누구도 믿지 않게 될 것이다. 대절 전체를 여성들이 달릴 수 있다. 26마일 이상의 26마일 이상의 경주를 26마일 플러스 마일 레이스니까 26마일 이상의 경주를 여성들이 달릴 수 있다라는 대절 전체의 사실을 어느 누구도 믿지 않게 될 거다. 그녀의 감정이 바뀌었습니다. 공포심에서 분노로 나는 끝내야만 한다. 이 경주를 나는 끝내야만 해. 심지어 나의 손과 무릎으로라도 만일 내가 끝내지 않으면 즉 완주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말할 거야. 여성들은 그것을 할 수 없다고. 마침내 그녀는 통과했습니다. 결승선을 그리고 발을 내딛었습니다. 다른 삶에 스위처는 완주했죠. 그 경주를 4시간 20분 안에 그리고 입증을 했습니다. 공식 참가 번호와 시간을 가지고 입증을 했습니다. 대절 전체를 여성들도 달릴 수 있다. 즉 달릴 수 있다. 장거리를 남자 선수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그게 뭐예요. 스위처가 경주를 완주했던 것 이렇게 봐도 되고 또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것은 일회성 이벤트였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그것은 스위처에게는 그것 일회성 이벤트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습니다. 일회성 이벤트보다 훨씬 더 더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보스톤에서의 그 역사적인 경주 이후에 스위처는 다른 여성 선수들과 함께 스위처는 노력을 했죠. 설득시키기 위해서 보스톤 육상연맹 또는 협회가 허락하도록 그 다음에 얼라우 목적 투부정사죠. 여성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마라톤에 다시 한번요. 보스톤에서의 역사적인 경주 이후에 다른 여성 선수들과 함께 스위처는 노력을 했습니다. 설득시키기 위해서 보스톤 육상연맹이 허락하도록 여성들로 하여금 참가하도록 마라톤에 1972년에 마침내 여성들은 공식적으로 허락을 받습니다. 달리도록 보스톤 마라톤에서 최초로 그녀의 부단한 노력 그녀의 쉼없는 노력이죠. 성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이죠. 마라톤에서 다시 한번요. 마라톤에서의 성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한 그녀의 부단한 노력 쉼없는 노력이 마침내 이끌었습니다. 1984년 올림픽 게임이 도입하도록 여성 마라톤을 최초로 역사상 그녀 입장으로서 그러니까 그녀 개인적인 입장으로서 스위처는 입회되었습니다. 즉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 여성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2011년에 왜? 뭐 때문에? 만들었기 때문에 창출했기 때문에 사회적인 혁명은 권능을 부여함으로써 전 세계의 여성들에게 권능을 부여함으로써 달리기를 통해서 그죠? 마라톤을 통해서 전 세계의 여성들에게 권능을 부여함으로써 사회적인 혁명을 불러일으켰다 창출했다라는 것으로 2021년에 미국 여성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2017년에 70세의 나이로 캐서린 스위처는 다시 한번 달렸습니다. 마라톤에서 전 세계적으로 미디어의 주목을 받으면서 똑같은 참가 번호 261번 그런데 261번 참가 번호는 부여되었던 겁니다. 그녀에게 1967년에 안무장 전체는 기념했습니다. 그녀의 역사적인 마라톤 보스톤에서의 그녀의 역사적인 마라톤의 50주년을 기념했던 것입니다. 노령의 나이에도 그녀는 맞췄죠. 완주했다는 거예요. 4시간 44분 31초 안에 그런데 이게 뭐예요? 아주 놀라운 성취죠. 그녀는 말해왔습니다. 미디어에게 대절 전체를 그녀가 결심해왔다고 달리기로 보스톤 마라톤에서 다시 한번 입증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대절 전체를 심지어 사람들 그녀 나이에 사람들도 70세의 고령의 나이에도 성공적으로 완주할 수 있다. 마라톤을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그녀는 꿈꾸고 있습니다. 또 다른 혁명을 육상에서 웜함으로써 확보함으로써 인정을 생각의 인정을 확보함으로써 이 생각이 뭐예요? 동격의 대시니까 위치 있으면 안 됩니다. 나이든 사람들도 나이든 선수들도 주자들도 경쟁할 수 있어야만 한다. 시합할 수 있어야만 한다. 더 젊은 선수들과 이런 생각의 인정을 확보함으로써 육상에서의 또 다른 혁명을 꿈꾸고 있다. 그러니까 또 다른 혁명은 뭐예요? 나이든 사람들도 젊은 사람들과 함께 시합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걸 이제 본인이 70세의 나이에 증명을 했잖아요. 그런 생각의 인정을 확보함으로써 또 다른 혁명을 꿈꾸고 있다라는 거예요. 스위처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보스톤 육상연맹은 발표를 했습니다. 이 연맹이 은퇴시킬 거다. 참가 번호 261번을 그리고 부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 참가 번호 261번을 미래의 다른 선수에게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고생 많았어요. 열심히 복습하시고 좋은 성적 받으세요.